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위에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처장을 건드리다가 사퇴 압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 역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검찰총장 사퇴 압박이 더 웃긴 건 윤석열 당선자가 여태까지 버틴 명분이 뭐였습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엄청난 여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순 사퇴 압박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 방해로 처벌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사퇴를 압박하고 실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경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하고요. 이에 박홍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힘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요 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며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두 눈 부릅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인수위의 불통 논란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통이 이어지자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동안 국민소통 타령하면서 얼마나 언프레됐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인수위의 철벽 보완이 지나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하루에 대여섯 개나 됐는데 이들 모두 인수위와 직접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이 떠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다른 대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또 다른 단체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보다 면담하기 어려운 것이 윤석열 인수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마삼중이 망언을 내뱉은 전장현은 축하남과 장애인 권리 예상 관련 요구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제지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땐 인수위는 없었지만 국정기획자문회와 면담도 했다는데 윤석열 당선자 측은 벌써부터 저렇게 오만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시민들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럴 정도면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엔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이러니 명박산성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네요. 앞으로 머지않아 이런 날이 다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잊고 윤석열 찍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고요. 이런 논란을 덮고 가려고 김정숙 여사를 계속 건드리면서 엄풀하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설픈 물타기 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 특활비 147억도 모두 공개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공147 여기저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쉽고 간략하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제 세계일보 단독으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는데요. 김용파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악마와의 얼마나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해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박철민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윤석열 캠프 소속이었던 A 씨의 명의인 것으로 드러나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철민 씨가 지난해 형 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기간 동안 그 A 씨의 명의의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그 A 씨는 박철민 씨의 아버지인 국민의힘 박용승 전 성남시의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도 되고 윤석열 지지선언까지 했죠. 그리고 기자와의 통화에선 안 쓰던 휴대폰을 빌려준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건 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황당하단 반응 기본이고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참 잘 보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할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시민들이 계속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따박따박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